한국에서의 일을 끝내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한 외국인 모델. 출국장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는 여자는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다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요. 이 외국인 모델의 바로 앞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러나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시야에 비친 광경은 그대로였죠. 경악한 이 외국인 모델은 이어폰도 빼고 벌떡 일어납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경악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네덜란드인 아네커 코블랭코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아네커 코블랭코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모델이지만 사실상 신인 초자 모델이라 무명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22살에 신인 모델치고는 어리지도 않은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있을 리는 만무했고 덕분에 저는 다른 일과 함께 모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 온라인 튜더 일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일단 학생들과 1대1 온라인 코칭 수업이다 보니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쉬웠고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날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이어 망설임의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제가 석 달간 한국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에이전시와 임시 계약을 맺는 형태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은 홈쇼핑 모델이나 속옷 브랜드, 골프 브랜드 등의 외국인 모델 역할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서양 모델들이 필요한 화보나 홈쇼핑에 저 같은 단가가 저렴한 백인 무명 모델들을 고용하곤 하거든요.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최악의 대우를 받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중국은 일단 외국인 무명 모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좀 이름 있는 모델들이 먹는 도시락과 달리 엄청 부실한 도시락을 주거나 혹은 아예 제공되지 않아 직접 사 먹어야 했죠. 물 같은 경우도 유명 모델들이 달라고 하면 중국 스태프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령하는 데 비해 제가 같은 요청을 하면 생수도 안 가지고 다녀요? 라고 짜증을 부리며 던지듯 생수병을 주곤 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야외 화보 촬영을 할 때는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튜디오 촬영은 스태프들도 쓰고 유명 모델들도 많이 쓰는 공간이니 화장실이 꽤 청결하고 신경을 쓴 게 보였는데 무명 모델들끼리 야외 화보 촬영을 하면 정말 더럽거나 열악한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여러분은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써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써봤답니다. 진짜 딱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에요. 심지어 쪼그려 앉는 화변기라 하체가 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저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아무도 없을 때만 갔습니다. 정말 재수 없을 때는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웬 아저씨들이랑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칸막이가 없는 것도 모자라 남녀 공용인 화장실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남자도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100% 대변을 보는 거라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저와 같은 돈 없는 무명 모델들과 달리 유명 모델들은 소속사에서 캠핑카를 대여해 자체 설치된 화장실을 쓰곤 했습니다. 캠핑카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더운 날에도 편히 쉴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같은 무명 모델들은 더운 날에도 최대한 나무 그늘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중국인 남자 모델들이 저를 쉽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는 게 제가 북유럽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성적으로 개방적일 거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슨 원나잇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길 줄 아나봐요. 물론 네덜란드도 개방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건데 서양 여자라고 무조건 쉽게 보니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가득했던 중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게 망설여졌지만 에이전시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은 훨씬 중국보다 매너 있고 상식 있는 나라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부디 여기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낫기를 기대했지요. 한국에서의 첫 촬영날부터 저는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제가 무명 모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차별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은 저희에게도 항상 예의가 발랐고 도시락도 부실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걸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물을 마시겠냐고 권한 것은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촬영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어 의자에 앉으면 다 보일까 봐 계속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담요 등을 덮어주고 편히 앉으라고 이야기해줬죠. 한국의 남자 모델들 또한 제가 서양 여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프라가 좋은 나라라는 걸 확연하게 느낀 게 야외 촬영할 때도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리대나 티슈 화장지를 구입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 이때 혹시나 몰라 구입한 비상생리대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연속된 촬영에 피곤했는지 월경 날짜가 생각보다 앞당겨졌는데 다행히 비상형 생리대 사둔 걸 가방에 넣어뒀었거든요. 쉬는 날에는 저처럼 한국에서 임시 계약을 맺어 활동 중인 다른 모델들과 한국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네덜란드와 달리 만원대에서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만원 이하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싸다 그러면서 음식의 위생상태나 점원들의 친절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음식 싸다고 좋아했다가 식당의 위생상태와 불친절한 직원들 때문에 몹시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으며 영어를 못하시는 가게 주인분들도 최대한 저와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반찬을 채워서 먹을 수 있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 네덜란드에서라면 이런 곁들이들은 다 돈을 받았을 겁니다. 시원한 물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물을 공짜로 주지 않거든요. 보통 물을 마시고 싶으면 식수대에 가서 수돗물을 마셔야지 생수를 마시는 건 다 돈이거든요. 반찬도 서비스로 주고 생수도 주고 거기에 외식비는 저렴한 편이고 과연 이렇게 장사에서 남는 게 있을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새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에게는 너무 즐거운 기억만이 가득했습니다. 상냥하고 예의바른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언젠가 다시 꼭 한국에 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천공항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의 풍경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출국장에 도착한 저는 던킨 도너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던킨 도너츠를 좋아해서 다른 나라에 갈 때면 일부러 그 나라의 한정판 메뉴를 먹기도 하는데요. 던킨 도너츠의 한정품 메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제가 한국을 떠날 즈음에는 한국 던킨 도너츠에서 보름달 도너시라는 신제품이 나왔었는데 이건 한국에서 다른 제과 제빵 회사와 합작해서 만든 거라고 네덜란드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계속 파는 게 아니라 한정판 메뉴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먹자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는 던킨 도너츠 가게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백스텝 해야 했습니다. 정말 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대체 무슨 도너 가게 줄이 이렇게 긴가 했는데 그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카페들도 마찬가지로 줄 서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던킨 도너츠를 사랑한다지만 고작 도너 하나 먹자고 저주를 서고 싶진 않았습니다. 모델 일하면서 맨날 서 있는데 쉴 때도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포기하고 그냥 가방 안에 남아있는 비스켓 두 개로 간단히 허기 정도만 달랬습니다. 그리고 출국장 의자에 앉아서 음악과 함께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실실 웃으며 보고 있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 멀리서 웬 로봇 하나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도 로봇을 보긴 했는데 한국에 왔을 때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였습니다. 작은 화면이 달린 로봇은 점점 대기 의자가 있는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의자에 있는 한 동양인 승객 근처로 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선 로봇의 작은 화면에 무엇인가를 입력한 남자는 로봇의 서랍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제가 시키려고 했던 던킨 도너츠 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배달하는 로봇이었어? 곧이어 아까 것과 똑같은 배달 로봇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커플이 또 배달시킨 도넛과 커피를 로봇의 서랍에서 꺼내더군요. 커플이 도넛 상자를 열어 한 입 베어 먹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습니다. 신기한 로봇을 보자 저도 한번 주문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 올라온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커플에게 혹시 어떻게 주문시켜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다행히도 그 커플은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설명해주겠다고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제 휴대폰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준 다음 게이트 앞 좌석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었는데요. QR코드를 찍자 어플 화면으로 이동되었고 자연스럽게 주문시킬 수 있는 가게들이 떴습니다. 그들은 던킨 도넛에서 제가 원하는 메뉴를 시켜주었고 덕분에 저는 원하던 보름달 도넛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로봇에 대한 추억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보편화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놀라움과 존경심과 함께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시간을 내줄 정도로 친절한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네덜란드에 돌아오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상처받았던 기억을 지워준 한국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